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렉감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들이 갈 때와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고약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고계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화면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어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료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원해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매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의 길을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 왔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그분이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애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야곱의 목숨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사무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여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내 쇠몽둥이여 내 전쟁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너를 통해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먹자와 그의 양떼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 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바벨론과 갈대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원해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호라 멸망의 산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알아라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곤배대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우죠 바벨론 땅을 폐후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금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갔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원해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어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유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요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냥과 순냥서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병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럼 물어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고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와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치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아의 통치 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의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의 도를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10편 78편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개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개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에 화를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분이 이집트 땅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바다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물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날을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동쪽 바람이 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쪽 바람을 보내셨다 그분은 먼지가 일듯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분은 새들이 그 진영 안에 그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부린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을 벗어던질 줄 몰랐다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뽑아내 죽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만 널릴 뿐 혀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한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파리띠를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파멸시키셨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들에게 그 수고한 것을 메뚜기들에게 주셨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무화과나무가 설이 맞게 하셨으며 소들은 우박에 가축들은 번개뿔에 내어주셨고 그들을 향해 그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분과 고뇌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전염병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유광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억으로 나눠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해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담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신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인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쉬운 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무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여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그'sins 다윗자MI 오직 pod